흔히 거죽이 아름다우면 소갈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한다. 사람 중에도 여자는 더욱 그렇다고들 한다. 어떤 사람은 명옥이가 어진 남편을 배반한 것도 명옥의 외모가 곱기 때문에 교만해서 나온 짓이라 하였다. 얼굴이 고우면 마음이 모질다. 일리도 있는 말이겠지만 명옥이에겐 당치 않은 말이었다. 명옥이는 얼굴만 아름답지 않았다. 그와 지내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못 잊어 했다. 그가 자라는 동안 그의 집엔 여러 식모 안잠자기가 들었지만 어느 식모 어느 안잠자기 하나 명옥을 얄밉다거나 눈 한 번 흘려본 일이 없었다 한다. 우리 댁 명옥이 아가씨 같은 색신은 없어. 이렇게 하인마다 명옥을 칭찬하였다. 학교에서도 그랬다. 학교 안에서 제일 예쁜 애가 최명옥이요. 학교 안에서 제일 얌전한 애가 역시 최명옥이었다 한다. 이만치 명옥이는 외모가 아름다웠다. 이만치 명옥이는 힘 덕이 착했다. 이런 명옥이가 왜 시집에서 달아났는가. 이런 명옥이에게 왜 세상은 화평한 생활을 주지 않았는가. 나는 이 점에서 명옥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혼과 아름다운 청춘의 향기를 지닌 명옥이에겐 정렬에 불타는 젊은 남자들의 화경 같은 눈알이 사방에서 번뜩였다. 혹은 아름다운 사연을 적어 편지로 그의 사랑을 낚으려 하였고 혹은 명옥의 선생을 통하여 또는 직접 명옥의 부모를 통하여 청원도 해보았다. 그리고 길에서 좋은 차에서 쓸쓸한 노력을 하는 무리들은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명옥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나마 제 그림자를 세워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그 사람은 명옥에게 편지한 사람도 아니오 중매를 보낸 사람도 아니오 한 번이나 명옥의 뒤를 따라 본 사람도 아니다. 명옥이가 중학 다닐 때 현정자라는 동무가 있었다. 시골에서 와서 자기 오빠와 세빵을 얻고 있던 학생인데 흔히 점심을 못 가져왔다. 여행 같은 것을 가면 을에 차비가 없어서 빠졌다. 명옥이는 가끔 그 동물을 데리고 집에 와서 맛난 것을 같이 먹었다. 그러는 동안 부모 없는 정자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믿고 사는 오빠의 이야기를 가끔 하였다. 너희 오빠가 몇 살인데 자기도 고악하면서 너까지 벌어먹이니? 나보다 네 살 위야. 그러게 새벽에 나가서 우유 돌리고 저녁이면 서양집에 가서 그릇 부시고 그러고도 공일날은 막일까지 다닌단다. 막일이 뭐냐? 노동자들 하는 일 말이야. 왜 요즘 개천에 쌓지 않든 그런 일도 다닌단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니? 그래도 우리 오빠는 언제든지 평균 80 이상이야. 어쩌면... 명옥이는 정자에게서 그의 오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영웅의 이야기처럼 감격해했다. 이름이 현홍구라는 정자의 오빠를 한 번 보았으면도 하였다. 한 번은 정자가 이틀이나 결석하였다. 명옥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처음으로 정자네 집을 찾아가니 정자는 명옥이를 보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내다르며 말을 잘 이루지 못했다. 정자야, 왜 어디 아팠니? 아니, 오빠가 아파. 어디가? 정자는 얼른 설명하지 않았다. 명옥이가 몇 번이나 달래서 물으니 자기 오빠가 지난 공일날도 개천일을 하다가 유리가 발바닥에 들어갔다 한다. 들어간 유리는 병원에 가서 빼냈지만 앞으로 3주 동안은 누워있어야 낫겠다는 것이었다. 3주일 동안 먹을 거 있니? 정자는 말은 없이 떨어뜨린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다. 너 왜 나한테까지 뭘 부끄러워하니? 명옥이는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의 우울을 느껴도 보고 절박한 불행을 눈앞에 보기도 했다. 왜 사람에겐 빈부의 차가 있을까? 부모가 일찍 죽고 안 죽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겠지만 돈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터인데 이것은 정자의 슬픔을 보고 돌아오는 명옥의 의문이오 탄식이었다. 명옥은 집에 오는 길로 어머니에게 성화해서 쌀 몇 마를 정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정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자만이라도 집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게 애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정자는 오빠에게 말했더니 고맙기는 하지만 자기 발이 다 나았으니까 남의 신세를 더 질 필요가 없다고 못 가게 해 하고 서글퍼하였다. 명옥이도 서글펐다. 자기가 정자의 오빠를 만나서 졸라보고도 싶었다.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바로 정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너희 오빠가 찾아오면 내 말하마. 그러나 정말 그날 저녁 홍구가 정자를 찾아왔길래 어머니 그늘에 숨어 따라 나갔다. 홍구는 명옥이가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른답게 숙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여태 어딘지 홍구야 명옥아 하고 서로 장난하고 놀고 싶은 연연한 애티가 남아있었다. 그것이 명옥이에게 명랑하고 다정한 첫인상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체한 대로 저희끼리 지낼 수가 있는데 어찌 댁에 폐를 끼치겠습니까? 명옥이는 뒤에서 어머니를 꾹꾹 찔렀다. 어머니는 딸의 갸륵한 심덕을 기특하게 여겨서 여러 말로 정자를 자기 집에 두려 하였다. 그러나 홍구는 듣지 않았다. 오늘 밤은 이왕 왔으니까 댁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왜 댁의 신세를 끼치겠습니까? 저는 부족하나마 내 힘으로 누이 공부까지 시키는 것이 돌아간 부모님께도 떳떳하고 저도 다행으로 합니다. 명옥이는 할 수 없이 정자를 그의 오빠에게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홍구를 존경하는 마음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졌다. 지금은 고생하여도 저런 남자는 반드시 훌륭해지리라. 이것이 명옥이가 홍구에게 가진 신앙이었다. 그해 가을 2학기가 시작되는 아침 학교에서다. 명옥은 현정자가 여름 동안에 죽은 것을 처음 알았다. 빈민들이 많이 사는 불결한 거리에서 여름을 나다가 전염병에 죽은 것이었다. 명옥은 남을 위해, 아니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뼈아프게 슬퍼한 적이 없었다. 죽은 정자도 가엾거니와 하나밖에 없던 식구인 누이를 잃고 혼자 지낼 홍구의 외로움도 가슴 아프게 동정되었다. 명옥은 마음 같아서는 곧 홍구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다가 갈래길에 서서 몇 번이나 망설여 보았다. 그러나 가지는 못했다. 만일 명옥이가 홍구를 그저 평범하게 동무의 오빠로만 여겨왔던들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을 못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옥이는 저도 분명히 모르게 홍구를 사랑하는 때문에 부끄러움이 앞섰던 것이다. 명옥이에게 혼인 문제가 났을 때 명옥은 불현듯 몇 해 전에 본 현홍구를 생각하였다. 현홍구 외에 그의 가슴 속에 그림자라도 머물러보는 사나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명옥은 이쁜 학생 착한 아가씨뿐이 아니오. 명옥은 또 착한 딸이었다. 아버지께서 내 팔자가 좋아 이런 귀인에게 딸을 주게 되었다 하고 어머니와 함께 즐거워 덤비시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현홍구를 생각하고 더구나 현홍구는 자기를 알기나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기대만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자기 생각에도 현홍구처럼 존경하는 사나이가 아닌 것만은 유감이라도 흠은 없는 신랑이었다. 아니, 세상에서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나이였다. 모두 명옥의 팔자를 부러워하였다. 너는 복도 많이 타고났다. 이웃 어른들의 말이었다. 예, 너는 굉장한 대로 시집간다도구나. 동무들의 말이었다. 아가씨는 전생에 무슨 적덕을 해서 저렇게 팔자가 좋으실까? 하인들의 말이었다. 명옥은 호사스럽게 시집갔다. 명옥의 시댁은 부자였다. 그 전 같으면 재상의 자손이라 세도가 있어 귀하기도 했겠지만 오늘날은 부하기만 하였다. 부하기만 한 것도 저마다 있는 복은 아니라 사람마다 명옥의 시집을 부러워하였다. 소슬대문이 있고 주랭랑이 있고 작은 사람 큰사랑엔 상노차인들이 욱실욱실하였다. 시부모는 맏아들 집에 있었으므로 이백여 칸 큰 집 속에서 명옥이가 여왕이었다. 세마님, 우리마님 대청 아래에는 남녀 하인들이 조석으로 굽신거렸다. 명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하인대만이 아니었다. 그의 남편은 명옥을 끔찍이 사랑하였다.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늘 명옥의 비위를 맞추었다. 왜 날이 더워 지쳤소? 삶을 좀 달이래지. 어떤 때는 우리 여행 갑시다. 당신 가보고 싶은데면 어디든지. 명옥은 가끔 정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보다 하고 혼자 제 복을 소곤거려도 보았다. 그러나 마음 아름다운 명옥이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여러 해 동안 정신생활의 훈련을 받은 명옥이는 풍부한 듯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차츰차츰 공허를 느끼기 시작했다. 잘 먹고 잘 입고 여러 사람을 부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 남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내 얼굴이 어여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뿐이다. 그는 나의 젊은 살덩이 외에는 아무 교섭이 없다. 이 분을 발라라. 이 향수를 뿌려라. 이 비단을 감아라. 웃어라. 덧니가 베게 웃어라. 이런 것밖에 더 다른 것을 나에게 요구할 줄 모르는 남편이 아니냐. 명옥은 차츰 자기의 생활을 비판해보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생활은 공허하다 했다. 창부의 생활이나 다름없다고까지 생각되었다. 하루는 낮도 익지 않은 행랑 어멈 하나가 어떻게 뒤뜰안까지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는 세마님 하고 목매어 우는 소리로 명옥이 앞에 구부렸다. 세마님 다 큰 자식 하나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알아서 다 죽게 됐습니다. 약이나 한첩 써보면 한이나 없게 싸와서. 이때 상루가 명옥의 약을 짜오다가 이것을 보고 그 무례한 행랑 어멈을 더러운 벌어지나처럼 쫓아 냈다. 명옥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경험이었다. 자기는 몸에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행여 몸이 축갈까 하여 한첩에 몇 원하는 보약을 마신다. 한집에서도 행랑 것의 자식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되 1, 2, 10전 하는 상약 한첩을 못 먹는다. 이 엄청난 대조를 생각해 볼 때 양심에 눈 멀지 않은 명옥은 손이 떨려서 약그릇을 놓고 말았다. 명옥은 남편이 돌아오면 얼마간 돈을 얻어 내보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이튿날 아침에는 잊어버렸다. 오후가 되어서 남편과 어느 양식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중이었다. 상루 아이가 마님 조금 더 계시다 나가십시오. 지금 나가시단 숭한 것을 보십니다. 하였다. 왜? 하고 물은 즉 행당것의 자식 하나가 지난밤에 죽었는데 지금 들것으로 나갑니다. 하였다. 명옥은 가슴이 가슴이 섬뜩하고 내려앉았다. 나중에 남편을 따라 양식집에 가기는 했으나 아무것도 입에 맞지 않았다. 남편도 자동차도 다 보기 싫었다. 집에 돌아가기도 싫어졌다. 그 행당함에 그 행당함을 만날까 봐 무서워졌다. 그 행당함에 죽은 아들이 꿈에 보일까 봐도 무서워졌다. 이 무서움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명옥은 정막을 느꼈다. 자기를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낱 향락을 위한 무슨 도구로 보듯하는 남편이 돼지나 군뱅이처럼 징글징글해졌다. 저 녀석은 내가 눈 하나만 멀어도 아마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니 이렇게 생각하니 좀 더 마음의 남편이 그리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어디 있을까? 그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행복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명옥은 자기 생활에 공허를 느낄수록 자기 남편을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현홍구가 그리워졌다. 그러나 나래 없는 새였다. 지리한 대로 지긋지긋한 대로 그 남편과 4년을 살았다. 남편은 그저 한결같이 명옥을 좋아하였다. 짜증을 내고 앙타를 부릴수록 남편은 싱글거리며 명옥의 요염을 탐낼 뿐이었다. 저 녀석이 죽기나 했으면 명옥은 이렇게 무서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도록 되었다.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명옥의 마음은 밥 먹다 말고 자다 말고 무시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가을날이었다. 명옥은 꽃을 사랑하였다. 날마다 바라보고 앉았던 화단에 서얼이가 내린 아침이었다. 저런 코스모스는 꽃이 피기도 전에 서얼이가 벌써 왔구나. 명옥이는 놀라서 하는 말에 상노는 예사롭게 대답하는 말이 어디 서얼이가 일찍 왔습니까? 코스모스가 꽃이 피지 못했지요. 저렇게 자란 것은 꽃이 못 펴요. 왜 저렇게 싱싱하게 잘 자란 것이 꽃이 못 피냐? 걸음을 너무 많이 주어서 땅이 너무 좋아서 입만 무성했지요. 저렇게 자란 것은 꽃이 못 펴요. 명옥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 꽃 못 피는 코스모스에 자기를 비추어 본 때문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생각하였다. 코스모스의 행복은 꽃이 피는 데 있으리라. 비옥한 땅에서 키만 자라고 죽는 데 있지 않고 거친 땅에 나서라도 꽃을 피워보는 데 코스모스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도 그럴 것이다. 명옥은 꽃을 못 피워보고 서울이 맞아 죽어가는 쓸쓸한 코스모스의 모습을 며칠이나 내려다보았다. 세상 사람은 모두 명옥을 미친년이라 하였다. 명옥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부러워하는 호강사리의 모든 것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의 놀이개로 화초로 도구로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 금, 은, 금강석, 비당, 하인들, 대골 같은 집을 모두 내버렸다. 그는 시집에서 달아난 것이다. 세상에선 명옥을 외모가 고운 값으로 음분한 계집이라고만 하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코스모스 이야기였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코스모스의 행복은 꽃이 피는 데 있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네요. 여러분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